오늘은 날씨도 좋고 문어 끓여 먹으려고 어젠 살았는데 어젠 내가 죽었고 오늘은 내가 좀 살겠어서 엄청 큰 거 이제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한 5분 됐으니까 꺼내고 막 다른 해산물도 너무 좋은데 진짜 문어 육수로 된 라면만 느끼고 싶어가지고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내가 사실 문어를 막 개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가면은 다는 건 싫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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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맛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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